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월선 원전의 경제성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부 원전 담당 고위 공무원들에게 월선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개수 수치를 말합니다. 개수를 뜯어 고쳐라, 뜯어 맞춰라 이런 식으로 말했고 한국 수력 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입니다.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취지를 통합해보면 최희봉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쯤 당시 산업부 박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 적시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에 낮게 나오도록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 단가와 이용률 수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최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원전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넣으라는 식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적폐몰이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상하면서 관제 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할 때 그 당시에 무서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뒷일도 걱정하지 않고 그저 밀어붙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 전 비서관 밑에 있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의 행정관 두 명도 같은 시기에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의 문모국장 이미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모과장 그리고 김모서기관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모국장 그리고 정모과장 김모서기관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과장 그러니까 정모과장만 불기속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구속기소가 된 사람들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 같은 청와대의 지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보고받으니까 그때부터 이런 일사천리 바로 지시가 내려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청와대로부터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오고 난 뒤부터 산업부 원정 담당 공무원들은 한수본 직원들이나 경제성 평가 관련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성 결과가 낮게 나와야 한다라고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S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책정해서 원전 가동의 경제성이 현재에 낮다 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금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는 그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됐는데 한수원 이사회는 그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습니다. 이때 이미 한수원 측 임직원 17명은 나중에 탈원전에 따른 또 원전 폐쇄에 따른 책임 소재 소송 등에 대비해서 500억 원의 소송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은 알려진 것은 없었습니다. 2018년 4월 초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정모 과장에게 백웅규 장관이 너 죽을래 라고 질책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것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정황을 보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시를 거스를 수가 없다. 그래서 가동을 연장하자. 한시적으로 중단하자. 하고 제안했던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과에서는 백웅규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청와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 5부는 법원이 백웅규 전 장관 영장을 기각한 지 1시간 30분 뒤에 9일 새벽 2시쯤에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더욱 술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백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식을 받고 또 그 지시를 가지고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또 지시를 한 백웅규 장관의 범죄 혐의가 워낙 뚜렷한 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수사팀 내에서는 영장 기각을 아주 높은 강도로 반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러나 표현은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말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일단 영장 기각 사유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수사팀이 영장 발부에 무기를 뒀던 것은 맞다. 그렇다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신병 처리와는 별개로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뒤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말 자체가 서로 상처한다는 겁니다. 소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참고인은 구속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판결문을 적고 있다. 그래서 이게 법원의 영장 기각이 순수하게 판사의 법리적인 해석과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가 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손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김명수의 말대로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본다면 지금 백운규 장관의 구속은 청와대로 바로 수사가 직행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활을 걸고 백운규 장관의 구속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백운규 장관의 구속이 아니더라도 이미 드러난 최희봉 가수공사 사장 등의 지시 등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마치 매뉴얼이라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직접 지시한 상황들이 속속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직접 지시, 또 검찰이 수사를 어디까지 이어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하기도 전에 청와대 지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쫙 엮어내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술을 한다든지 또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에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다시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청와대가 직접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정권 후기에 들어서서 청와대가 힘이 쏙 빠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청와대의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들 어떻게 나타날지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